와아! 와! 엄마 이 쌀이! 하하하하 짜잔! 와아! 으악! 네네! 담침갑니다! 하하하하 뇨홍! 아 여보 기분이 안 좋아요? 비가 와서요. 괜찮아요. 못 또 왔는데. 비 오는 날 못해! 비 오는 것도 가 추억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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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아 비 오는 데스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오늘은 펜션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예쁜 펜션에 오늘 쉴 거예요. 쏘리! 쏘리! 와 바다 금방이. 바다 바로 앞에 있네. 바다가 쫙 있네. 이야 우리 여기서 먹는 거예요? 네. 완전 좋아요. 아 짠디! 이게 뭐야? 엄마가 꽂 cuisine! 뭐야 install any dinner 어떡해? 와 정원이에요. 여기까지 나. 오늘은 푸시 rack. 아 fraishall. 한 번쌍한 집에 들어옵니다 짜잔 방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너무 이뻐요 그쪽에는 저희 짐과 여기 부엌이 있고 빨간 냉장고가 있어요 귀여운 빨간 냉장고 난 마음에 드는 게 이거야 이거 있는데 별로 없어 커피포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식기도구도 들어있어요 가스레인지는 없습니다 서랍의 밑에는 휴지랑 위생백이 있네요 그다음에 밑에는 프라이팬하고 밥풍도 있어요 이게 머그컵이구나 인테리어를 되게 잘해놓으셨다 그다음에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목이 있다 진짜 신방의 장점 전기 전기체가 최고야 짠 여기 침대랑 에어컨도 있고요 수건도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들었어요 수탁이랑 밑에 카펫이 되게 이쁘죠 그다음에 옷걸이도 되게 이쁘게 원룸 형태 진짜 진짜 이쁘다 친구네 이쁜 원룸 놀러 온 거 같아 테라스가 있어요 짜잔 여기가 바다뷰 전망 오션뷰 전망이에요 우도 있는 데인데 비 안 오면 창문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일출이 보이는데요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내가 알기로 한 새벽 4시 반? 에어엉? 그냥 오지 말자 그냥 해 떠 있는 거잖아 가족들끼리 여기가 오면 좋겠다 친구들끼랑 친구들끼랑 와 침대가 완전 편해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여러분 편하다 여기 침대가 너무 편해 침대가 완전 편해요 일부도 너무 보들보들 뽀송뽀송하고 비 오는 날은 집에 있는 게 최고죠 여기 진짜 아늑하고 좋아요 그니까 이게 펜션이 좀 좋으니까 안 나가도 너무 좋아 맞아 숙소에서 잘 쉬다가 저희 공연 연습도 하고 기획 좀 회의도 좀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내일 아침에 봐요 여러분 안녕 호잇! 호잇 햇빛 비치는 거예요 우와 내가 있는 날씨 밖에 나왔어요 우리 현냐랑 사진 찍을래? 우와 저 앞에 봐 봐 여기가 1층이 보인대요 우리 집 앞에서 가담소리가 오지넌 으악 으악 우와 우와 졸고리 뛰어 우와 안 뛰었어? 좀 잔대, 손이 우와 아, 졸고리 짱 많다 나 점프 찍고 있는데 찌찌당 졸고리 졌어 테이크아웃 시간 되면 나갈 줄 알았는데 졸고리를 볼 줄이야 졸고리를 해봤자 한 두세 마리였는데 수십 마리가 여기 잔망대가 있어요 우와 졸고리 갔나봐 졸고리 갔나봐 졸고리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졸고리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와, 저 바위에 새 앉아있는 것도 모르고 아, 들켜와 뭐가 있어 뭘 죽였어 ㅋㅋㅋㅋ 아, 진짜 멋있다 ㅋㅋㅋㅋ 그냥 이불, 그 아늑한 이불, 따뜻하기도 시원한, 입안이면서 우리가 먹으러 간 커피, 다 좋았어. 왜냐면 놀러오는 느낌 나기엔 쉽지 않아. 따뜻해요. 제주 바다가 상당히 해. 하늘이랑은 상관 아니야. 머리가 난리를 친다. 왼쪽이 우도고 저게 성산유출공입니다. 너무 배고파. 밥 먹으러 가세이.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도시락을 샀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산책 끝. 짜잔 소주 미니어처. 귀여워라. 세상 맛있게 하세요. 아침부터. 귀엽다 근데. 아이씨 슬퍼. 호잇. 펜션을 떠나서 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 분위기 있잖아. 분위기가 높아졌어. 선기 펜션에서 나중에 가족 펜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은 한번 와도 좋겠다. 되게 좋을 것 같아. 바다가 바로 앞에 필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우도 바로 앞에 있는 쪽이라서. 우도에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도.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산일출봉도 바로 옆이에요. 상산일출봉. 여행하시는 분들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제주도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